아침 아침 식사 먹고싶게 걸까 해서JA 제가 여기서 지금 스위트 캔디 이름이 스위트 캔디로 시술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줌마가 하는거라 젊은 사람들은 다 예뻐요 동의는 하긴 하지만 저도 아기보면 예쁘니까 시집은 안가셨죠? 결혼은 했는데 아기는 없어요 낳지마세요 안 낳는게 좋아요 낳으면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들이 하고싶다고 해서 샵을 오래 운영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뭐가 없으니까 아크릴 파우더가 집에서 놀고있으니까 아크릴 파우더로 악세사리 만들어서 아크릴 파우더로 볼륨 올려서 3d 너무 예뻐요 안에도 되게 예쁘게 잘 그리죠 3d로 작업하고 위에 젤로 쉬운거 예뻐요 엄청 예뻐요 왜냐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게 아닌거 아마 스위트 캔디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깐 이렇게 목걸이 같은거 아 예쁘다 진짜 입체정들이 되게 새가 들어있는거 같아요 아크릴 파우더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아크릴 파우더하고 있잖아요 아크릴 잘하죠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매출창출도 되고 우리 고객들한테 판매도 하거든요 그걸로 없죠? 제일 네일재료로 만나요? 네 네 네 그리고 젤도 이게 시즌 때마다 새로운 제품 또 한해마다 또 다른 제품 똑같은 클리어 젤인데 느낌이 달라서 그래서 계속 구입을 하게 되니까 응? 제품이 많잖아요 좀 적어가지고 이용해서 되게 아이디어 좋으신다 왜냐면 만약에 다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재료로 또 따로 사야되는데 어 이거는 저는 이거는 완제품을 사다가 하는거에요 오닛스 타입으로 까맣게 된거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제거 14K에다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뻐요 오히려 채인이 출제하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스텝렛이라 색깔이 변색이 돼도 연하게 변했나니까 그래서 작업하는거 같아요 음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 제가 유튜브 아이디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베이스에 하고 나서 네 베이스에까지 하신거죠? 지금 뭐 어떤 컬러를 하시는거에요? 저희 트윙크라는 글리터제 시리즈인데 요거에 이제 칼라감이 있는 이런 글리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베이스 원콧 부분을 깔아줄거에요 얘네같은 경우는 이 큰아이는 빨주노초파 이런 느낌이고 얘는 빨주노초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글리터로 다 이 느낌이네요 네 글리터로만 네 칼라젤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아 일단 이렇게 중심쪽을 잡아주되 네 네 네 저희가 손톱이 한달정도 유지가 되고 자라나오는걸 예상하기 때문에 중심을 약간 위쪽으로 그냥 한달 뒤에 자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중심은 약간 위쪽 응 응 잡아주시면 더 좋아해요 오 약간의 꿀팁 예 오 제가 갖고있는 컬러 이게 젤 글리터젤보다 훨씬 좋은거 같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신상을 사게됩니다 맞아요 그 전에 산건 대체 어떻게 쓰냐고 아니 이게 구리인거야 칼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트를 해서 악세사리를 파는거야 근데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여가지고 완전히 똑똑하신거 같아요 아직 그런 생각은 내 아니요 예를 들어 이런걸 해봤는데 스윙도 해보세요 맞냐 내가 샵을 하면 악세사리를 갖다놓고 팔고싶다는 생각을 해봤어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아까 저쪽에 가니까 레진아트 하시는 분이 샵에서 만들어서 매출상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놨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기본재료가지고 댕그리든 뭐든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거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굳어가려고 하는 통젤 글리터 젤 맞아요 특히 진짜 글리터 가루는 이제는 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썩어 옛날에만 썩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못 썩었어요 귀찮아지게 발림도 안좋고 요즘은 이렇게 발라도 예쁜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쓱쓱 대충 바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트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컷은 네 바탕이 근데 지금 여러가지 색깔을 톡톡톡톡 찍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굴곡이 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균일한 평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글리터 젤이다 보니까 약간 열감은 더 있어요 일반 젤보다 이게 아주 뜨겁진 않고 이게 또 넓어서 손 두개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니퍼에서 나온거네요 이게 램프가 제니퍼 램프인데 좋아요 단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을 핑크색 계열이기 때문에 핑크였던 부분 이쪽에 바를건데 너무 테두리까지 빼고 안 채우시는게 더 좋아요 네 왜냐면 그 위에 검은색이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만 그러면 글리터가 두 번 올라가는 거라 너무 뚱뚱해질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약간 외곽은 안 바르는 걸로 역시 똑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드까지 다다보니까 너무 둥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갈면 겉에 것만 갈리는 거지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전혀 덮여있는 느낌이 안 나죠 이런 더 진한 컬러가 있는 글리터들을 이용해서 테두리 빼고 이렇게만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젤 클렌저를 묻혀서 이 부분을 녹인 다음에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녹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아까 발랐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녹인다는 거는 젤 클렌저를 발라서 믹싱해 주는 거예요 네 젤 클렌저를 바르면 약간 뭐랄까 이거 뭐랄지 퍼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올려놓은 젤도 약간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믹싱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올려놓고 뭔가 딴짓을 했어 약간 부터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젤 클렌저보다는 젤 클렌저보다는 젤 클렌저보다는 젤 리무버 젤 리무버를 이용해서 하면 심력이 조금 더 살아나요 요런 느낌으로 브라메이션 시켜볼게요 브라메이션 시켜볼게요 어 예 벌써 아트가 돼가고 있어요 아트가 돼가고 있어요 원장님 말씀 먼저 해보신거에요 부족해 진짜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거 하고나서 아이디 적어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니까 오늘 분량 많이 나오겠는데요 저 지분 약간 차지하는거죠 많이 차지할거 같아요 저희 아들이 텐집 다 하거든요 무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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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게 검은색 글리터들을 쓸건데요 얘도 검은색 글리터인가요 네 근데 이제 펄감이 잘 보이는 검은색 글리터들 대부분 예쁘지 않아요 아 예쁘지 않고 보통 글리터가 묻혀있죠 얘도 되게 잘 보여요 오로라펄 색깔 그리고 얘는 이제 사인 속에 네 근데 일단은 신경쓰지 말고 라인 신경쓰지 말고 그냥 사이드 근처에만 잘 네 발라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는거죠 제가 오랜 하다보니까 옛날사람이라고 저희 딸이 맨날 뭐라해요 엄마는 아트가 꽂았어 막 이러면서 내가 딸한테 맨날 혼난다고 에이 다른게 어딨어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사람마다 만들어내는게 다르니까 저희도 남의꺼 많이 배우니까요 네 일단은 요렇게만 바른 다음에 네 슥슥 대충 발랐습니다 대충 바르고 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는 아트라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글리터를 바르면 톡이 이렇게 옹구르물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부스로 좀 당겨가지고 일자로 좀 펴서 깨끗하게 바른 척을 좀 해줄거에요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바른 느낌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잘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웃라인에다가 너무 근접하지 않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잘 펴주면 네 벌써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다시 뭉쳐있으니까 아까처럼 약간 녹여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아까 발랐던 색깔이 보이게 네 이어주세요 하늘을 제 손에 네 밤하늘을 제 손에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밤하늘입니다 그쵸 시골에선 보였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밤하늘을 제 손에 그러니까 제가 도시로 못와요 나중에 할머니가 될거기 때문에 시골에서 감 따야 돼서 하하하하 손주 오면 감 따주고 그 감을 폭탄으로도 만들고 그쵸 그래야지 애들이 오지 안그러면 안오니까 하하하하 가야돼요 하하하하 엄마 할머니에서 감 따면 괜찮아요 돈을 안주면 오겠죠 하하하하 철저한 자본주의 그렇죠 엄마 할머니돼도 유튜브 찍어야죠 하하하하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게 지금 잔글리터로 만든 젤을 쓴거라서 조금 반짝이는 포인트가 없어서 네 이런 많이 반짝이는 글리터가 들어있는 젤을 좀 올려줄건데 최대한 덜어서 극소량만 좀 안 반짝이는 곳에만 톡톡 찍어줬네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알갱이가 큰 글리터가 들어있는 반짝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덩이씩 잘 펴주면서 올려주시고 이 끈적거림을 이용해서 손이 가는 거를 좀 줄이고자 지금 큐어링 하시지 마시고 요런 반짝거리는 글리터를 따로 올려줄거에요 여기 바로 별이다 별이다 별 글리터 이거 누가 만들었나 전 겨울에 맨날 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좀 세상에 좋아져가지고 전 크리스마스 아트 했다면 무조건 별 겨울내내 눈사람 별 저희만 해도 맨날 틀이랑 맨날 그려요 그리시는데도 대단하고 보잖아요 아크릴물감으로 다 그리기 때문에 젤에도 아크릴물감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안됐어요 예전엔 젤은 아크릴물감 호환이 안되가지고 나중에 탑젤받으면 없어져버려요 번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호환이 잘되서 너무 좋아요 체아물감 해도 탑계먹으도 안되고 수체물감도 해보셨어요? 저는 수체물감 안 써봤거든요 아크릴물감만 써보고 아크릴물감 아크릴물감 좋네요 쌤이 나이가 얼마 안먹은거 같은데 세상이 엄청 좋아졌대요 제가 나를 88올림픽 하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아 전 올림픽때 여기 청소년 캠프장에서 근무셨어요 여군 출신이라 어 완전 완전 멋있어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좀 여러 번 가는거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는 노나이프 탑재를 발라줄거에요 아 네네 일단 글리처를 마감할때는 끝을 너무 이렇게 얄쌈하게 싹 빼지마시고 조금 눌러서 글리처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노나이프 때도 조금 두껍네요 네 적득한 편이에요 제형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샘플같은 경우도 요거 한번만 바른거거든요 근데 전혀 글리처가 네 근데 광택도 되게 잘 나고 제가 지금 켄지코 네 노나이프 탑재를 사용해요 노나이프 탑재를 사용해요 그거 좀 많이 묽죠 좀 묽은 편이에요 묽고 근데 광택이 많이 나고 좀 강도가 있어서 제가 악세사리 할때는 그걸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 바로 이 자체가 악세사리네요 네 여기다가 구멍 끌어서 귀걸이를 예쁠것 같아요 귀걸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오버레이까지 살짝 할게요 바로 왜냐면 얘는 조금 제형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버레이까지 살짝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간 가운데 부분 좀 맞춰주시고 배 안나오게 좌우 살짝 끌어주시고 끝에 너무 오리궁댕이 오리주둥이 안되게 닦아주시고 정감이 있어 오리궁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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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주둥이 다 나왔어 왜 이렇게 되는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저렇게 하는거는 이해가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털어땡기다가 잘못 땡긴거죠 중간에 멈춰서 그럴거에요 네 지금 노나이프 탑재를 이긴 한데 열감이 상당히 좀 있어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두께감이 없으면 노나이프 탑재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뜨거운 감이 열감이 적은 편인데 지금은 오버레일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두께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클리어제를 했을때 뜨거움을 약간 느끼셔야 됩니다 10초만 네 10초만 딱 10초만 없어집니까 요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더 띵한 젤인데 지금 이 박람회장이 많이 따뜻해가지고 10초에서 20초 정도 더 큐어를 해주시는게 광택이 좀 더 나요 아 그래요 얘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 띵할때는 오히려 큐어링을 제시간에 맞게 해주시는게 좋고 좀 묽어졌을때는 아무래도 묽음 맞고 끈적거리게 되니까 큐어링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는게 농탁은 많이 더 잘나거든요 원래는 10초인데 30초 정도를 해주면 훨씬 좋겠네요 그렇다는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처들로만 발랐기 때문에 후리지 부분이 오그룹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살살 갈아줄게 이렇게 직각으로 하면 후리지 갈아버리니까 약간 네 파일 약간 눕힌단 밑에 쪽만 갈아주시고 이거 각도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물어봐요 15도 45도 어떤게 맞아요 밑에서 45도 위에서 15도 오히려 오히려 진짜 오래 하신분들이 훨씬 잘 알아요 이렇게 갈아주고 만져봤을때 매끈하면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살살 갈아주시고 이렇게 만지면 요렇게 이게 어떤 젤이에요? 이거는 패트미에 있는 글리터 젤이에요 트윙크 시리즈랑 스탑롱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음 요런 아 요거 섞으신거에요? 아뇨 아예 나온거에요 이쁘죠? 그냥 글리터로만 했는데 스탑롱이 뭐 좀 그냥 발랐는데 이렇게 라즈가 되네요 네 너무 예쁘죠? 이거 사가지고 가야되겠죠? 하하하하하 이거 너무 지름신이야 이거 맨날 받고 나면 또 사고 자 제가 오늘 이거 받은걸로 사갖고가서 저희 고객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걸 하나씩 골라주세요 네 저요? 그냥 유튜버 들어가서 수편아트 치면 나와요 수-편 수-편 수-편? 편? 편안할 편? 손수? 네 수-편 아트 네 수-편 아트 네 그러니까 올려주면 제가 머리에 한거 오 진짜? 오오 고장해 고장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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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없이 당첨되셨어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게 한번도 안돼 저번에 제가 디즈니 그림드리는 아트용을 사갖고 왔는데 그게 생각외로 필름지 위에다가 그린 다음에 잘라서 컷팅해서 내 맘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쓰다보니까 불편해서 차라리 여기에서 나오는 스티커에다가 그 젤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스티커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가이드 스티커인데 여기 보면 그림이 아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만 스티커를 메꾸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6종 세트를 사가지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작업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한 개씩 껴서 붙여주면 되니까 저번에 제가 샀던 제품 중에 그 디즈니 공수 그리는 그 물감 같은 젤을 산 거 있거든요 그 인형 그 제품 가지고 작업을 해서 고객들한테 해주려고 오늘 스티커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멘트는 이들한테 고객들의 요새가 그렇다니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